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하필 이렇게 바쁜 날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 제작이 너무 늦어졌어요. 우선은 스톰테크의 기업 내용과 수요예측 결과부터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기 부품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팅, 물이 흐르는 각종 부품과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우셋은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고 하면 저렇게 생긴 부분을 항상 누르잖아요. 그것을 파우셋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벨브는 물의 흐름을 전기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 그 밖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피팅이나 벨브 그리고 튜브까지도 조립한 형태 모듈도 생산을 합니다. 이 중에서 피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2년 기준 59%를 차지하고요. 이 피팅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를 보면 코웨이랑은 24년이나 됐고 청원하이스도 23년, 그 밖에 쿠쿠, LG전자, 웰스, SK매직, 삼성전자까지 해서 계속해서 고객사를 좀 확대하면서 현재는 피팅 시장의 점유율 80%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경쟁사로는 MCM, 한도 크림텍, 피코그램 등등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피코그램이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정수기 부품업체, 사실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는 아니죠.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정수기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평균 13.4%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상승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정수기가 있을 짐은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 성수기에 접어든 느낌이라서 크게 성장은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앞으로 회사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쪽에 공장을 더 설립해서 영업력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까지는 아직은 진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진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수기뿐 아니라 에어컨이나 보일러, 스마트팜, 세탁기 등등 다른 가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적용 분야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하겠고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 성장폭이 크진 않지만 수익성이 꾸준하게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쭉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가 자동화 설비를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종 평균 대비 4배 이상 그 이상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꽤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피코그램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실적만 보시면 매출 규모도 그렇고요. 이익률도 그렇고요. 스톰테크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공모가는요. 제가 워밍업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피코그램에 비해서는 상단 기준의 PER도 낮기 때문에 비교적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상단에 초과할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이즈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꾸 상단을 초과해버리더라고요. 수요 예측 결과 보시죠. 경쟁률은 573.97 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815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사실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도 그렇고요. 경쟁률도 그렇고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8,000원에서 9,5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초과 비율이 건수 기준 97.91%, 수량 기준 97.8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는 상단을 1,500원 초과한, 즉 15.8% 정도 초과한 1,000,00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자,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92%, 수량 기준 3.24%로 높지 않습니다. 저라도 확약은 안 걸 것 같아요. 정수기 부품 회사에 막 확약을 걸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할게요. 1,000,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36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7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판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상장은 11월 20일로 동인 기원과 겹치지 않고 단독 상장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단독주간도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계좌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4.1%를 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88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을 보면 여기는 막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주주 구성이 그냥 최대 주주와 관계자 그리고 대표 주관사인 하이투자증권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공모주주들의 물량만 유통이 가능하더라고요. 23.91%로 낮은 수준이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53억 원 정도.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게 되면서 규모 메리트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최종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 수요 해체 결과가 나빴던 나라셀라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편입니다. 성적이. 최근에 소닉스는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였고 거기서 또 상단을 초과한 데다가 5G 섹터라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측면이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스톰테크는 피코그램이라는 그 경쟁사 대비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공모가 기준 스톰테크의 PER은 15.56배로 계산이 되고요. 피코그램은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PER이 33.6배입니다. 여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PER을 바탕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좀 미리 해볼게요. 유진 투자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23년 예상순위 104억 원을 썼고요. 4개 종목의 평균 PER인 15.09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은 11,677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비교기업의 쿠쿠홈시스와 코웨이, 정수기 렌탈 회사까지 포함을 좀 시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경쟁사로는 한도크린텍과 피코그램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2개 회사만 따로 뽑아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이 18,42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67% 정도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60%에서 80%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균등, 예상경쟁률, 예상수익금 다 계산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83만 7,500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41만 8,750주예요.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계좌는 오늘까지 개설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대 차별 없이 8만 3,75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4억 6,062만 5백원 한도가 꽤 널널하죠.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증거금 11만원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은 기본적으로 계좌수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가 좋았던 진영이라는 종목에도 6만 7,284건이 들어왔었고요. LG엔솔대는 6만 8천 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드나 스톰테크를 미리 준비한다고 이때 이후에 계좌를 더 개설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아주 많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8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5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증거금은 약 4.8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084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치가 많이 틀릴 수는 있으니까 1회차의 상황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청약 한도가 워낙에 널널해서 풀청약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1만 5천 주 8,250만 원을 청약을 했다고 가정하고 기대수익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균등은 5주 비례는 7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배정 금액은 13만 2천 원 60% 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7만 9천 2백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킹 4일치 이자 약 2만 7천 5백 30원 보다는 꽤 남길 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이 된다고 하면 그냥 안정적인 스톰테크에 비례 청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쪽을 선택을 한다면요. 그리고 우선 또 스톰테크에 비례 청약을 하게 되면 환불금으로 에코아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에코아이는 내일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아이도 근데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요. 상단 기준 유통가는 금액이 8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저라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는 스톰테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아이를 또 선택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게 되는 한성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참여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오늘 에코그룹 주가가 또 엄청 빠지면서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긴 했거든요. 내일도 주가가 더 빠진다면 참여도는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가 또 있겠고요. 저도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주가를 반영해서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스톰테크는 요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기어는 수요예측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천천히 준비할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일차 마감 상황부터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멘